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낙마유기에 몰렸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표님 얼마 전에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지금 대선이 1년 6개월이나 남아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하는데 양자대결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또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쳐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이낙연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좀 빠뜨려하지 않겠나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야죠 그동안의 대권주자 1위였다가 이재명한테 슬슬 밀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한테도 밀리는 꼴이 나왔잖아요 이재명한테도 밀리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봐요 이낙연 하면 낙엽 같잖아요 이낙엽 지금 또 어제부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빗자루질 하면 낙엽이 잘 안 쓸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젖은 낙엽을 누레오찌바라고 해요 안 쓸린다고 회사에서도 왜 안 나가는 사람을 젖은 낙엽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집에서도 안 나가고 소파에 걸그적거리는 남편을 누레오찌바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젖은 낙엽 같다 이거죠 이 낙엽이라는 사람이 이 낙엽이 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번 조사가 양자대결 의미는 있어요 10명 20명 인기투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선가서는 양자로 붙은 거니까 그 조사하는 기관이 윈지코리아 그렇죠 윈지코리아가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원호 네 누구예요 이근영 씨라고 그렇죠 지난번 4.15 총선 때 민주당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략기획위원장 맡았어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누구랑 가까워요 양정철 그쪽하고 다 이게 한통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양자대결 모습을 갖춰서 이낙연 밀리는 걸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차기 문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불쏘시기만 하고 젖은 낙엽처럼 이렇게 눌러붙지 말고 불처럼 활활 타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대결 모습을 갖춰서 이낙연을 저렇게 초라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때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하고 이재명 양자대결은 이재명가 조금 앞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성 경쟁력이 강하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윤석열하고 이낙연 하면 윤석열은 42.5 이낙연은 42.3 윤석열 정치 참여도 안 한 사람한테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선 경쟁력은 이재명보다 좀 앞서죠 하도 문재인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바들이 그래도 뭐 이낙연이구나 그렇죠 이재명을 했다가는 완전히 자기들 팽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이낙연이가 조금 우세합니다 조금 낫죠 중요한 것은 본선 아닙니까 본선에서 떨어져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당내 민주당 지조층은 이낙연이가 좀 앞서고 이낙연 이재명하고 다면 무당층들은 이재명을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무당층이나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를 받는 거 저는 그거는 대선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사실은 무당층이라는 게 중도층이라고 봐야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 20% 이상 되죠 그렇죠 이게 결정으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 너희들도 대안으로서는 좀 부족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수인 보터들한테 지금 이낙연이가 표를 못 얻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현안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안 밝히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네 느끼한 얘기 말이에요 느끼한 얘기 그 엊그저께도 전월세 대체 호텔 개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를 왜 똥불을 잘 갖자죠 아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으면 정부보다 발표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거 나오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죠 자기도 아는 것처럼 와서 호텔 전월세로 개조한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차라리 장충체육관에다 텐트 치는 게 낫지 호텔을 언제 개조해 가지고 호텔이 방바닥에 난방이 됩니까 호텔에서 애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키웁니까 전혀 종각들 청년들이 임시로 살 수는 있겠죠 개조하면 그거를 관리비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호텔 가서 룸서비스 받으면서 사르라고요? 네? 아침에 메뉴판 보고 주문하고 이렇게 사르라고요? 그러니까 월급 중에 절반은 임대를 내고 절반은 식사 주문값으로 내겠네요 차라리 장충체육관 가서 텐트 치고 사르라고 그러지 아니면 캠핑카를 정부에서 하나씩 나눠주던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아니 왜 자기가 욕을 그렇게 먹을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대책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는 싹 빼고 오늘 발표했는데 홍남기 뭐 전혀 대책도 없는 뭐 11만 원인가 뭐 20만 원가를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렇죠 숫자만 내면 뭐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김현미도 뭐 숫자만 잔뜩 얘기했죠 내용은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낙연은 이렇게 헛발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헛발질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무슨 통신민도 2만 원씩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선별로 가버렸죠 또 종합부동산세 그 10억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6억으로 됐고 그렇죠 이낙연이가 하는 일마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낸다고 해 놓고는 다 헛발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6억 10억을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낙연 얘기한 게 안 듣고 청와대 주장들 6억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겉으로는 이낙연 잘한다 잘한다 어깨 두드려 주면서 두드려 주면서 꼬집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속된 말로 엿먹인다고 물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 두드려 주면서 뒤에서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깨 두드리는 거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 문재인 골수 지지층의 눈에는 이낙연은 대안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많지 않느냐 이낙연 이재명이가 되면은 친문 지지층은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되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 전면적인 수사할 거다 근데 이낙연이 된다고 해서 친문 문재인 정권이 안전할까 저는 그 불안감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은 대안이 김경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는 황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법률 전문가들 입장은 아주 거의 일치된 것은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법리 싸움이 아니어서 이건 뭐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를 가도 바꾸기 어렵다 그렇죠 1심 2심에서 그 판사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럼요 올라온 것을 어떻게 대법원에서 바꾸냐 아무리 대법원이 김명수가 앞장서서 지금 친문 쪽으로 이재명같이 막 하지만 그것도 법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김경수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 핵심 3인방이 모인 거 아닙니까 양정철 네 또 최재성 정무수석 네 이근영 네 전 전략기획언자 네 이 사람들이 핵심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 이낙에는 좀 그렇죠 어렵다 불안하겠죠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근영이가 민지코리아 네 오는데 그걸 가지고 양자대결을 한 것은 벌써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낙연한테도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봐라 너는 지금 그 조산 윤석열 지금 대권의 ㄷ자도 안된 사람한테도 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마음을 잘 정리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지코리아는 우리가 양자대결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요청 온 거다 했는데 언론사가 뭐 아시아경쟁가 굉장히 좀 마이너 언론사예요 대개 큰일을 하려면 외곽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에 벌써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간 끌다 보면은 이낙연 이재명으로 양대후보가 고착이 되는 민주당 쪽에서 이 판을 흔들어서 제3의 후보 이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뭐 하려면 바로 주요 언론이라든가 잘 안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권력 내의 싸움에 또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 외곽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언론에다 서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바람을 슬슬 불을 떼기 시작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렇죠 바로 이번에 윈지코리아 이근영이가 아마 양정철이라든가 최재성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띄우기 시작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마 여권 핵심부도 또 고민은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면은 과연 누구로 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거론되는 사람들 해봤자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갑자기 박용진 의원 아닙니까 박용진 네 과거에 뭐 정동영 전 의원도 네 재선 때 그렇죠 재선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 노무현 이어서 그렇죠 후보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못할 것은 없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래도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성 정치인이죠 옛날 사람이라기보다는 박용진 의원도 그렇죠 재선 의원으로서 뭐 지금 조금박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뭐 올바른 얘기를 하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뭐 김혜영 조금박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뭐 국민들의 중도층에서도 폭넓은 지지는 얻고 있죠 하지만은 대권 주자로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경륜 경륜이 좀 부족하고 친문 지지자들이 볼 때는 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비가 오나 노녀 오나 문재인을 지켜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좀 예 이인영 이인영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본류 쪽에서 좀 찾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아직까지는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고 네 그나마 조금 뜨는 사람이 정세균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몇 프로라도 나오고 네 추미애도 3%까지 나왔어요 아 추미애도 문바들 아주 대깨문들은 추미애 잘한다 그런 거니까 한 2, 3%는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권 노리고 있다는 미칠광 자가 통하는 거죠 네 추미애가 미칠광 광인이니까 그것도 광팬들이 있는 거죠 광팬들한테 용기를 얻어서 추미애가 저렇게 막 나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도 뭔가 노리 있다고 봐야죠 서울시장 건너뛰고 네 사실은 서울시장 찍고 대권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건너뛰고 대권으로 바로 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나도 국무총리 좀 해서 네 체급을 좀 높여달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내가 윤석열 걷어내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감옥 안 간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네 또 이렇게 청구서를 내놓겠죠 네 내가 침바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누구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안전하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감상이 상당히 있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도 순순하게 이렇게 물러날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도 기사회생의 카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년 서울시장을 이긴다든가 그렇죠 재보선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시장 선거 앞두고 지금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탈당선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언론에도 어제 보도가 됐더라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그건 살아있는 카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비난한 사람도 있고 안정감이라든지 너무 퍼플리즘 퍼플리스트다 이런 그런 안 좋은 시각 이것도 많지만 중도 이런 네 중도층들 이재명 탈당 이재명을 지지를 업으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 핵심 실세들이 이재명을 자꾸 내치려는 게 보이면 아 이거 어차피 해도 떨어질 거 나 나가서 새살림 차릴 거야 뭐 이럴 공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낙연은 뭐 인기가 7개월인가 되는데 네 지금 반도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이렇다 할 뭐 성적이 없어요 성적이 없죠 네 당내 수도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면은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잖아요 네 어정쩡해 문재인이가 잘못한 것도 그냥 감싸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추미애고 윤석열의 저 마찰 누가 봐도 추미애가 엉터리 같은 짓 안 거잖아요 그럼 추미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주로 비판하고 추미애는 뭐 스타일상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저렇게 기자 출신으로서 저게 저널리스트 출신이 맞는가 그러니까 지지도가 안 나온다고 봐야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그 뼈아픈 실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뼈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두리뭉실하게 그렇죠 근데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저기 이낙연도 그렇고 뼈아픈 반성은 했는데 사과는 했는데 사과 원인이 자기네가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전국이 전세난이 일어났고 전세 때문에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 누가 봐도 사실인데 이낙연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대 분리가 많이 일어나서 전세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니까요 전혀 김현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져서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오래 좀 참으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사과예요 구조적인 거라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견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소리죠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저는 협박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이는 지금 공수처법 처리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28일 공정인 대통령이 또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 국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주 사실상 민주당한테 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제 18일이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회의가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고 2명으로 압축을 해야 할 거니까 지금 10명에서 4명까지는 압축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2명 압축이 안 돼서 빈손으로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추천위원회도 더 이상 안 열기로 자기들끼리 작정해버리고 밀어붙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법으로 법 개정하겠다 그 얘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가 당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과거 공수처법 할 때 야당 어떻게 설득했어요 공수처장만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은 임명하겠다 야당에서 반대하면 그 사람 임명 안 되게 하겠다 이게 여당이 야당 꼬신 전략이잖아요 비토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비토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래서 법 바꿔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최소한 야당하고 여당하고 계속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얼렁뚱땅 회의 몇 번 하고 아이 못해 하고 법 다시 받고 야당 비토권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독재죠 바로 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 소위에 간 넘어가 있는데 옛날 김영민 의원이 말하자면 비토권 없애는 지금 7명 중에서 6명이 해야 하는데 그걸 5명으로 그렇죠 낮추면 야당 2명 빼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추천할 수가 있게 그렇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에서 소위 법사위 상임위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다수당이니까 일사천리를 하는 거죠 망치 들고 막 두드리면 돼요 법사위 말하자면 소위에 8명 중에 5명이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 18명 중에 12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빡빡 질문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법 법을 하나 만들어서 뭐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이런 법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다 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하고 전현정 변호사가 5표씩 얻었잖아요 전현정은 또 춘미애가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 야당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네 몇 달은 가야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때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하고 추천위원회는 요식행위 아니냐 저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공수처를 처음 설립할 때 취지랑 완전히 어긋나서 저렇게 거꾸로 간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저렇게 서두르는 게 문재인 정권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그렇죠 공수처 빨리해서 윤석열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도 수사하고 대전지검 공무원들 수사하는구먼 요리 가져와 이리로 가져와 공수처로 그거 한 거죠 지금 수사를 완전히 검찰을 지금 장관들 다 전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그거 공수처로 가지고 대전지검은 완전히 닥쳤던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서두르는 게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도 뺏었지 수사 지휘권 뺏었지 감찰 조사 하다 하다 다 안 되니까 검찰 우회 하나를 공처로 두어 가지고 직접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 의도가 진짜 민주주의와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법사위 통과를 시키고 개정안을 공수처법 12월 2일 본회의 때 처리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두 명 추천을 하면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죠 네 그래서 아주 속도전으로 연내 마무리 지켰다 12월 말까지 무조건 마무리다 이렇게 해놓고 그 공을 지금 이나겐은 내가 이렇게 밀어붙였다 내가 아주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도 연말 정가가 상당히 경랑에 휩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호용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게 깡패짓이지 법치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가 다르거든요 헌법정신에 투철한 법이 지배가 돼야 되는데 법에 의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두 개가 시너지를 돼서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데 자유고 민주고 다 부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떨어졌어요 민주주의를 자꾸 훼손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재인도 자꾸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자꾸 구멍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동안 민주당 내에는 대권 주자들이 우글어글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지금 1,2위 주자 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못마땅한 인물인 것 같고 대안을 찾자니 다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문이 인마 대권 주자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여권도 이렇다 할 대권 주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권판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